스타 데일리 뉴스에서 조사 집계 발표한 가수 부문 트렌드 지수 순위에서 찬호님이 임영웅, 유진스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. 찬호님은 3043점을 기록하며 6개단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. 그리고 가수 부문 성별관심비율에서 찬호님은 여성이 90%로 조사되었습니다. 그리고 가수 부문 연령별관심비율에서는 10대에서 1%, 20대에서 4%, 30대에서 5%, 40대에서 9%, 50대 이상이 82%로 조사되었습니다. 한편 11월 28일 발표된 광고 모델 탑10 트렌드 지수 순위에서는 찬호님이 손흥민, 임영웅, 이정재, 유진스, 아이브, 아이유에 이어 7위를 차지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